바다 속을 누비는 영화의 주인공인 바다 괴물루카 그는 도망간 물고기들을 잡는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고기들을 기르며 평화롭지만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때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시계를 난생 처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육지의 물건들에 호기심이 생기지만 정작 인간들이 나타나자 두려움에 휩싸이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루카 함께 밥을 먹으며 인간 세상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인간들을 육지 괴물이라 부르며 이를 경계합니다 그때 육지에서 내려온 죽음길을 보고 있던 중 의문의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오는데 자신과 같은 바다 괴물인 알베르토를 만나게 되죠 육지로 올라가자 놀랍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당황하지만 육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감탄하는 루카 인간 세상을 경계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얼른 바다로 돌아가죠 하지만 육지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알베르토를 따라 다시 육지로 나오죠 루카는 걷는 것부터 그에게 배우게 됩니다 걸음마를 배운 뒤 그를 따라 어딘가로 향하는데 알베르토의 집으로 들어가며 인간들의 다양한 물건들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베스파라는 이름의 오토바이를 보게 된 루카 그것을 타며 세상을 누비는 상상을 펼치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베스파를 만드는 것에 열중합니다 그 뒤로도 루카는 알베르토를 계속 만나면서 인간의 옷을 입으며 인간 세상에 물들어가죠 하지만 이러한 삶은 얼마 가지 않아 부모님께 들켜버립니다 엄한 부모님 얘기를 하며 우울한 루카 알베르토는 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죠 베스파를 타는 자신들을 꿈꾸며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잔나머지 밤이 되어 집에 가게 되죠 깨어있던 부모님께 혼이 나는 루카 인간 세상을 올라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며 그를 큰 아빠인 우고의 집에 보내려 합니다 루카는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며 밖을 뛰쳐나가죠 그 길로 알베르토의 집에서 푸념을 합니다 그는 루카에게 베스타를 타며 전 세계 일주를 하자고 꼬시죠 그렇게 그들은 인간들의 마을 포르토로서로 올라갑니다 인간들의 삶을 보며 신기해하는 루카 하지만 바다 괴물을 사냥하는 조형물들에 당황하죠 인간 세상에서도 바다 괴물은 배척해야만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꿈인 베스파를 타는 에콜레의 시선이 빼앗기죠 초라한 행색을 한 루카 일행에게 폭언을 퍼붓는 에콜레 루카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지만 줄리아가 나타나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녀는 에콜레가 마을의 대회인 포르토로서 컵에서 많이 우승할 정도의 실력자지만 거만하다며 불평하죠 대회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그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허름한 베스파라도 그들에게는 꿈으로 다가왔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종목에 대해 듣게 되지만 정체가 드러날 수 있어 수영을 하지 못하는 그들은 줄리아에게 팀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루카 일행을 믿지 못하는 줄리아 그녀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며 결국 3명은 팀을 이루게 됩니다 참가비를 얻기 위해 줄리아의 아버지를 찾아간 루카 일행 어부인 마시모의 무서운 외모에 루카 일행은 겁을 먹죠 험상고준 외모에 피해 자상한 그는 고기잡이 일이 잘 되지 않아 출전비를 주기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때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이를 돕기로 하죠 지낼 곳이 없었던 루카 일행은 줄리아의 아지트에서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다음 날 고기잡이 일을 도우러 배를 타는데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루카 일행의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한편 사라진 루카를 찾아 육지에 올라온 그의 부모님 인간들의 옷을 입으며 루카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변한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며 엇갈리죠 대회 출전비를 얻은 루카 일행은 경기에 등록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듣는데 에콜레의 일행이 나타나며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 그에게 매기를 닮았다며 맞받아 쳐버리죠 그 뒤로 줄리아는 수영 루카는 자전거 타기 알베르토는 파스타 먹기를 열심히 연습하며 대회를 준비합니다 그 시각 여전히 루카를 찾아 다니는 그의 부모님 물이 닿으면 바다 괴물로 변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아들을 찾아내려야죠 루카는 이를 보며 한눈에 자신의 부모님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 와중에 알베르토는 루카와 줄리아의 사이를 질투하죠 자신보다 인간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는 모습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선물을 나누며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죠 알베르토는 루카와 자신이 베스파를 타며 여행하는 그림을 그려 보여줍니다 인간의 학교를 가보고 싶다는 루카의 말에 헛소리로 알아듣죠 그 뒤로도 루카 일행은 열심히 훈련하는 반면 아들을 찾아다니는 부모님 한편 루카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죠 그때 루카 일행을 보며 한눈에 자기 자식을 알아보고는 쫓아갑니다 부모님을 따돌린 루카 일행 루카는 정말로 학교를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 화가 난 알베르토는 루카를 태우며 내리막길을 내달리죠 결국 운전을 잘못하며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다투기 시작하죠 몸싸움이 커지기 시작하자 이를 말리러 오는 줄리아 알베르토는 바다 괴물도 학교에 받아주냐며 루카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는 바다에 뛰어들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루카는 자신까지 들키는 것이 두려워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때 바다 괴물을 사냥하려는 에콜레 일행이 몰려와 알베르토는 배신감을 느끼며 바다 속으로 숨졌습니다 그렇게 줄리아의 집으로 돌아온 루카 일행 알베르토가 썩 마음에 들었던 마시모는 그를 찾으려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그에게 물을 뿌리는데 루카마저 바다 괴물인 것을 들키게 되죠 감정에 호소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바다 괴물 사냥꾼이기에 그를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홀로 남은 루카는 알베르토의 집으로 가보죠 찢어진 그림처럼 그들 사이도 멀어진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그는 루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알베르토는 사실 아버지에게 버려졌으며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왔죠 그러한 사정을 이해한 그는 대회에 우승하여 베스파를 타며 그와 함께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줄리아와 따로 경기에 등록하는 루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잠수복을 입으며 수영 경기에 참가하죠 정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수영을 하지 못해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1등으로 반환점을 돌고 온 줄리아는 파스타 먹기에 돌입하죠 파스타마저 1등으로 먹은 그녀는 마지막 경기인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뒤처진 루카도 자전거를 타며 출발하죠 부모님은 루카를 발견하지만 그는 웃음을 위해 그들을 피해갑니다 연습의 성과가 보이는 듯 선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루카 하지만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죠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잠시 쉬어가던 중 알베르토가 오산을 들며 등장합니다 에콜레가 오산을 쳐버리자 그의 정체가 드러나죠 사람들은 바다 괴물을 보며 모두 당황합니다 알베르토 알베르토는 자신을 희생하려 하죠 다시는 배신하지 않기로 다짐한 루카는 정체를 드러내며 그와 함께 레이스를 계속하죠 그들을 잡기 위해 에콜레가 작살을 던지며 쫓아옵니다 루카가 몸을 던져 그를 막으며 루카가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때 아이들을 봐왔던 마시모가 나서죠 그들을 지켜세워주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작살을 내려놓습니다 날끼던 에콜레도 친구들에게 던져지죠 가족들과 만나며 마음고생을 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루카 그렇게 대회 우승컵을 거머쥐며 염원하던 베스파를 사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육지 괴물과 바다 괴물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죠 며칠 후 줄리아가 학교를 가기 위해 떠나게 되며 배웅하는데 알베르토는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루카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자신의 꿈인 베스파를 팔아버리죠 가족들과의 재회를 약속하며 떠나려 하는 루카 알베르토와의 우정확인과 함께 기차를 타고 떠나며 본연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서로 다르지만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루카였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차이가 없어진 이유로 유일한 그런 데 정말 figure